여학생들이 엘리트처럼 딱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게 전국 주위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석고치의 야구수 석고치입니다 강진에 있는 학교천에 있는 야구장에 왔는데 여자야구 주니어팀을 촬영하러 왔어요 근데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강진여자주니어에 대해서 항상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까지 있고요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밌게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여학생들이 엘리트처럼 딱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게 전국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루기 선미 편집 택배 제발 밥 학생들 양옆에 양옆에 2, 3, 4, 3, 4, 3, 4, 3, 4, 3, 4, 4, 3, 4, 4, 5, 6, 7, 8, 9, 10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저렇게 끌고 가는 모습. 저런 게 진짜 원팀이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파이팅을 가면서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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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여러분 오겠습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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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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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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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